방람. 배업한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네, 3주 됐어요. 따끈따끈한. 아니, 안 가는 데가 없는 거 보니까 약간 뭐 CEO? 전문적으로 맡아서 하시나? 사장님이시네. 사장님 느낌이 나는데요, 지금. 이게 관자살이거든요, 이게. 저는 이제 특수부위여서 저희가 말 그대로 돼지 잘 없는 부위들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꼬치맛살이고, 이거는 이제 덜미, 관자, 뽀살, 삼겹살, 이제는 껍데기인데. 이거 한번 맛보신 분들은 이거를 다 알거든요. 아, 직접 정말로 다 고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고깃집 사장님이. 저거 배워야 하시는 건데? 맞아, 배우면 사고 있어요, 지금. 어머, 어머. 나도 언젠가는 나이 들고 뭐 하고 하면 이런 가게 하나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친한 이제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이 시급으로 계속 성공한 걸 옆에서 지켜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번 양아야 형한테 제대로 한번 배워볼래? 한번 같이 해보자 이래서. 그래서 도전하게 됐죠, 가게를 갔다가. 멋있다. 왜냐하면 배우는 것부터 이렇게 같이 한다고요. 그거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데. 자윤 씨가 진짜 돼지고기 좋아서. 네. 소고기를 구워서 안 먹고 돼지고기 하고. 그때 꼭 꼭 오세요. 깜짝 놀라요. 가봐요. 꼭 가볼게요. 네, 어서 오세요. 큐얼 체크 한번 해 주시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체온 체크 한 번만 해 주세요. 하나씩 가요. 홀 서빙도 직접 오세요? 네. 순두부 이거. 아니 근데 시국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엄청 많아요. 네, 감사하게도. 네, 계산 도와드릴게요. 염수증이 드릴까요? 아까요. 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 놔드릴게요. 순두부. 아, 예. 알아보신 것 같아. 네. 양현양아. 네, 맞아요. 양현 님이 제가 양현이. 한번 맞혀 보세요. 제가 맞히면 서비스 드릴게요. 맞히면 서비스 드릴게요. 맞히면 서비스 드릴게요. 저 질문은 항상 받으시겠어요. 둘 중에 누구인지. 양현 님. 현실 것 같아요. 형님이 명령했었는데. 양현. 양현 님이요. 네, 트위스 맞히기 위해서. 트위스였다. 트위스 없어요. 양현 님 같았어요. 양현 님 같았어요. 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당졸로 이렇게 유튜브를 되는 걸로.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저희 또래면 모를 사람이야. 부부는 안 되죠. 지금 실제로도 안 돼요. 자, 거기 놔 드릴게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사진 찍을 시간 드리는 거예요 배고파서 놓치실까봐 가끔 놓치고 후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찍을 시간 드려요 요즘은 SNS 마케팅이니까 바로 구울까봐 들고 있는 거예요 사진 찍으라고 저런 배려들이 너무 좋아요 근데 3주차 선생님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노련하세요 정말요? 이렇게 두 점씩 올리면 맛있어요 이제 흰색, 빨간색 순서대로 이렇게 놔두고 기름하고 같이 섞여서 그래서 이렇게 맛있기 때문에 놓은 게 살짝 없어질 때 뒤집으면 제일 맛있어요 서비스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서비스 맛집 고기 자체가 너무 좋아 보여서 고기의 시선이 가요 미안합니다 오늘 점심은 돼지고기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다 하세요? 네 불편닫기? 일부러 배우면서 더 하고 있어요 제가 다 할 줄 알아야 돼가지고 사장이 원래 다 할 줄 알아야 돼 ures품으로 제길 입을 텐데 그러고 진짜 안하시다 잠깐만 아 대학생활 아 이 데이 아니 알 아 하지만 아 대학생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